오바다의 일장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스탄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스탄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미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애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뜨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륙을 당하여다 멸절되리라. 네가 내 형제의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곳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다라며 외국인이 그의 선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곳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면 유다 자손의 폐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면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차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우와의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우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스를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무차소는 가나한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우와께 속하리라.